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수비 사격 역배단 오픈 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 복제 포션 아이스크림 수집 아이스크림 전신 아이스크림 가즈아 오메가 오마이와 모신데이 밤 시간에 모래 행행 현실 속이 나니 헌신 알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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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튼 저거 먹어야 돼 이런 실집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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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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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아ığımız ott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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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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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헌신 성모도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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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해고 카드 보상 요일은 데우스마키노 주제 가지 있는데 나머지 두개 생각하면 연꽃밖에 없네 인사니티 네 인사니티 인사니티 플리트 과정 인사니티 인사니티 아 휘갈기면 안 꺼져? 아 광풍 서순 양각이었다 엄벌킬각 아니었나 방금 킬 킬 최악 벨트 비둘기 뚜복 미아쿠아 좀 걸어줘 킬 인사니티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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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나설카이나리매나 읽어보고싶다 읽으면 체력식 정도 남는데 그럼 뒤지겠지? 아 몰라 옆에 가자 저걸 오케이 안 읽음 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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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강력한 포켓몬마스터 알파비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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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키는 왓처다 지금까지 이런 왓처는 없었다 아 서순 열받으니까 안 먹을래 아 뭐야 포켓몬받고 없어 아 네 총렬갑 아 여류 까먹었네 하도 안쓰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엑상격 현실 속이기 가지로 완성하는 추얼마요 여류 아 기적을 먼저 볼걸 아니 이런식으로 서순이 된다고 무한한 서순의 세계 정말 놀랍다 가진신이다 음향성 음향성이면 저거 알약먹고 양약각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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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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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똥댁같지? 정확한 평가? 알파... 강화해놓을까? 왓처는 슬더슬해서 무적이야. 중바로는 신이고 신 알파신 헌신 가져가겠네 명칭 8턴 동안 수집한다. 10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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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수집한 교훈. 오! 펴질집에 왜 이제 나왔어요? 다쿠 인싸들은 밖에서 오라 응 고자되기 고자되기는 못참지 어? 마요 다쿠 뭐야? 뭐야? 대서겜 뺏지 말고 나가서 놀기나 해라 아싸들겜 말고 할게 뭐가 있니 웃는데 그것마저 뺏어가냐 새것을 절대 못 실기에서 못 실어 진정하세요 알파보단 재구성이 낫지 솔직히 알파색 많이 컸네 재구성한테 비비고 더 많이 컸네 개발 두근데 하나 zap 11 grandpa 네 year 그딴걸 누가해요 정신차려 드레이브님 그랬습니다 어디서 자꾸 지읒같은거만 어디서 자꾸 나오는거지 어디서 자꾸 나오는거지 민처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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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해 베타를 쓸까? 소기기를 쓸까? 소기기 민처포션 결론 두개 나오는거 뻘하게 웃기네 민처포션 이게 내 결론다 재구성 재구성 건네 재구성 해서 희민 구구구 찍는 로봇 상상해봤다 예스온 그런 상상은 안해봤습니다 아니 님은 평소에 디펙트 상상하고 그러세요? 상상속의 디펙트 알살검 알살검 민첩 10 오메가 음 흥행행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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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게 되게 있지 컬러지 헐 헐 디펙트요? 제가 알던 캐릭터 중에 최고였어요 최고 최고? 고난할 때 그 고 자를 쓰는건가 고통 고행 헌신벌일까? 헌신벌일까? 헌신벌 저거 안 나오네 끝까지 전 지금은 저거 안 나오네 헌신벌일까? 이놈 실화라 March 지금 가지벗고 굉장히 긴장감 있는 점탑이라서 공중제비 돈을 상상은 안해봤는데요 음 날 살고 끼요오옷 빠바박 약해 한번더 약해 이런건 말살검이 아냐 오메가 배 재생포션 증권후향 알파벳 다행망치 현실집에 끝까지 안나올란가 끝까지 안나오겠지 띠디디딘 말살검으로 자꾸 그대사 외치기 띠디딘 그대사가 뭐지 오래라 지옥말살검 띠디딘 띠디딘 띠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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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iguous 띠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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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Abd Troat 띠딘 아빠가 ồ ixon 확률은 직관이랑 다를 때가 꽤 많아가지고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신기하단 말이야 띠르르르르르 어떤 놈이 알즙으로 압축해가지고 압축이 안풀리네 뽁끄미 평가뿔 이거 어차피 앞에 불에서 잘꺼니까 이거 잡자 마 반디집 쓰라 요즘은 근데 알집 자체가 죽지않았나 알툴드가 그냥 다 죽은거 같은데 내 현실집에 내 현실집에 내 현실집에 알찌, 알약, 극혐 맹고우 싸색 싸색도 있고 마술 칼날도 있고 알파 알파도 알툴드였어? 정말 놀란다 이전지 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 우쇼ㅓ옹 아 뭐야 시선부도 꺼져 안 쓸거야 쓰면 죽는 카드가 있다? 이게 고프트지 암 오 마술 칼날 두근두근한데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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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쓸게 없다 평가 가자 나술 칼날 15만큼 17번 줍니다 이게 카드지 근데 언제 뽑지 저거 어 휘갈깁니다 아이 신성모독좀 비켜봐봐 신성모독님 자리좀 아 림 자리 자리요 아 자리좀 비켜봐 알파 알파가 두장이나 있어 어 어 이 거제같은 알파 다 꺼졌음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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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결론 슬픈 써도 죽지는 않지만 아 불고리 말살검 가자 강림불고리 말살검 아 데카 딱딱 아 강림없네 실망 모독 이걸 모독각을 안받네 그냥 소주카드인줄 뭐야 영코제 구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렵네 알파 꺼져 알파 꺼져 어휴 개빡세다 어휴 개빡세다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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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버스 알팽이 검은 grass 좌우 까슴 agus 63 나의 정권수는 그만 0 1 2코 알파 vs 기본 방연이고 강화시 X1만큼 코스트 들어오주는 핵분열 또 이토인다 딜이 모자라지 않나 딜이 모자란다 딜이 모자란다 칠십칠 대 23 81 제발 얼윈즈 알약 얼윈즈 알약이랑 이런 아이스크림이니까 랭꼬 볼이 있으니까 깰란가? 모르겠다 덱파워보면은 깨긴 깰 것 같은데 질 확률도 있을 것 같네요 웬만하면 깨지 싶은데 역배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적당히 갑시다 초월 전지 전지.. 전지 마이박에는 코스트가 없는데 심장 말살검으로 잡기 미안해요 영감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왓츠 할머니 스킨 괜찮겠다 나오네 평생 뒤만 하는 대신 구독자 백만되기 vs 그냥살기 그래서 전자가 나지 않을까? 생활의 달인 이런거 나오겠다 디펙트의 달인 디펙트의 달인 부하 명예를 얻었으나 디펙트를 하다 딱 쳐서 사망 사인 고혈압 사인 백분열 재구성 사인 백분열 재구성 사인 백분열 재구성 아 이걸 받네 야! 서순 정말 끔찍하다 100만 구독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되는구나 안해 어 캘리퍼스 여류 맹공 캘리퍼 쓰면 맹공이 제일 낫겠네 이 정도면 병력까지 해서 거의 뭐 깼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안된다 플래그다 이거 입 다물어야겠다 인공물로 민첩 얻는 방법이 있고 취합 빼는 방법이 있는데 민첩 얻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민첩 똑딱이죠 오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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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첩이면은 조금 모자라긴 하네 손절이 진짜 적절하게 빨리 떴다 어? 서순 흠 일단 볶음이 정신다 니 안 차리네 제 10 제발 岩 우리 학생 으으으으으으으으 인공물 압축 안풀린대 임마 아잇 압축을 어떻게 했길래 압축이 안풀려 확장자 제대로 된거 쓰라고 아 볶음인데 그냥 넘어가줘 이제 볶음이 쉴드도 없는데 아이 백열만 남아 미친 오 휘갈기 우쇼오오오옹 가지베루는정말 전설이다 말살검으로 막타책이 있는데 마술칼날이 안나오는데 아니 이거 없는 카드로 막 다칠 수는 없잖아 아이 사색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저기 있네 아니 지금 5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색으로 가 좀 되지 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클리어 나고 이상한 짓거리 계속 하다가 죽는 거 사색 두 번 썼어 말살 검 다시 쓰죠 아이 뭐 사색만 사색 왜 이렇게 많아 어 불안한데 잠깐만 아니 일단 잠깐만 마술 칼날 쓰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걸 다시 뽑을 수가 있나 그 전에 심장이 허접될 것 같은데 64번 줍니다 아니 코스트 왜 이렇게 많음 잠깐만 안 돼 흥기하네요 영감 뽑지 않아 아이 미안할 거 없네 영감 안 뽑았어요 심장 허접색 아 가지 세다 김 사장 금융 패배 영감과의 약속을 지킨 와처 영감 약속 지켜냈다고 영감 지켜보고 있죠 잘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 근데 진짜 가지 개 좋네 카드 353장 만든 거 봐 역시 가지는 최고야 중심지 감사합니다.